자, 이거부터 다시 해볼까? 덕놈이 있네? 어? 야, 온다고 얘기해 주고 와야 될 거 아니야? 아, 맞다. 나 이거 아, 왕 나오기서는 세이브 있겠지 뭐야? 왜 세이브가 있냐? 이리 와 이리 와 돌 내긴 근데 이쪽으로 가는거 맞어? 다가가 안에서 또는 거기 내려가는 데가 있네 또 봉게야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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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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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꾸 쏜다 너 일로와 아 활성놈들이 많아 아 저것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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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칼로 아니죠? 와 거기서 왔네 아 아 진짜 자 축복이다 좀 쎄 보인다 좀 쎄 보인다 어 고마워 와 내가 죽었어 피했어 이제? 봤지? 플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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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내 룬은 챙겨가야 되는데 그냥 간다 어차피 너네랑 뭐 싸울 수도 없을 것 같고 다행이네 우리 수업을 부터 우리 수업을 부터 이쪽에 나쁜 놈 하나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거 되게 좋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